1시간 됐어요. 1시간 경과한 지금 매출 얼마 됐죠? 8만 2천 원. 저희 사실 살짝 걱정되고 있습니다. 저도요.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오늘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완벽한 생활상권이에요. 주민분들이나 실생활하시는 오피스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다 일하러 들어가셔서. 맞아요. 이게 현실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오늘 쉬는 날이라 그러시지 안 오자. 아이고. 오늘 쉬는 날이라 그러시지 안 오자. 아이고. 단골 분이시구나. 봐야죠. 오늘만 기다렸는데. 오늘만 기다렸어요. 아, 단골 분이시네요. 단골 분이시래요. 방황에 있어요. 그동안,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방황에 있어요. 여기죠. 맛없는... 행복하세요. 이걸 들어야지. 행복하세요라고 늘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안 되겠다. 사장님 이제 고정 멘트로 하셔야겠어요. 사장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어, 이거 너무... 안 열려 있어서... 아... 저... 여기 지금 팬이 많으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원고위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네. 그 보이지 않고 존재가 없는 가게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손님들을 모은 거예요. 사장님을 한번 거치면 저도 단골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와...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런던 플라워 밀크티 하나 더 있어요. 네. 오늘 엄청 타고 나시네요. 저요? 네. 어, 저 뵌 적 있어요? 아니요. 방석에서 왔는데... 아, 그래요?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저를 아시는군요. 당연히 알죠. 감사해요. 엄청 깜찍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열일하네요. 진짜 열일하네요. 우선 메뉴 먼저 쭉 봐보세요. 메뉴가 또. 저도 손님들이 몰려요. 고생하세요. 저희가 시그니처 메뉴가 밀크티가 3개인데 아이오와 콩 밀크티라고 이 제 개인적인 원픽입니다. 저희 디저트 중에서는 마들렌이 시그니처 메뉴로 3종류가 있거든요. 편하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저런 거 잘해 주는 알바생이 정말 최고거든요. 아, 손님. 디저트는 필요 없으신가요? 이거 한마디 해 주는 게 사실 매출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요. 네. 저 동표 씨 혹시 저희 지금 주문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오, 네. 좀 기다릴까요? 오, 네. 좀 기다릴까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가서 주문 먼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드디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드디어 오셨네요. 네. 아, 같이 해요? 네. 드디어 오셨네요. 와, 손님 몰린다. 네. 오, 손님이 이제 점점 몰리기 시작해요. 다시, 역시. 손님이 또 오기 시작하면.